아, 까미인 마켓 사걸로 아니, 모델이 뭔데 나는데? 아, 저는 제 작품을 살 때 그 작품 작품마다 색깔을 달리하는 것이 좋아요 같은 작품을 했던 작품은 여기에 나와있지 않아, 아카라 같은 경우에도 이 작가가 만난 듯한 각자의 색깔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, 다른 식으로 통과하셨습니다 네, 에, 이 작가가 만난 듯한 각자의 색깔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, 다른 식으로 작품을 사용하는 것 작품을 사용하는 것 작품을 사용하는 것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바깥으로 그 보유의 특별이라는 게 있어요. 근데 우선 솔직히 저는 판타지를 더 원하고 있어도 그거를 더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사회에서 만나를 좀 약간 선호하는 분위기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이라는 거로 맞춰봐야 될 또 의미가 있어요. 매진이 있다기 때문에 근데 그 분위기 체크는 약간 그 학원들이 약간 유행했을 때 당시 저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한 작품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거기에 다른 작품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여러분이 어떤 작가에 대해 어떤 작가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작가에 대해 알아보고 저는 개인적인 작가에 대해 알아보고